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et me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let 하면 기본적인 뜻이 허락하다, 뭐뭐하게 두다. 그래서 내가 뭐뭐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let me 하면 의미가 제가 뭐뭐할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let m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비교적 정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은 하루 동안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상대가 어떤 제안이나 제의를 했을 때 생각 좀 해보겠다, 시간 좀 두고 생각 좀 해보겠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let me 제가 뭐뭐할게요 그리고 think for a da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et me 다음에 thin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 생각하다 라는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for a day 하면 하루 동안, 그래서 let me think for a day, 하루 동안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가 점심 낼게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그 음식점에서 점심 값을 내가 내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let me 내가 뭐뭐할게요 그리고 pay, 지불하다 또는 돈을 내다 라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lunch 하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즉 let me pay for lunch, 제가 점심 낼게요 또는 제가 점심 값 낼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가 그 일 도와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상대가 상대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일을 도와드리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let me 기본 표현 제가 뭐뭐할게요 이 기본 패턴에 help you 이때 help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돕다. 이유 당신을 그리고 전치사 with를 써서 뭐뭐로 그래서 with it 하면 그 일로 그 일과 함께 도와주겠다. 즉 let me help you with it, 제가 그 일 도와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상대가 지금 상대가 지금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 연락을 못 받거나 할 때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let me 제가 뭐뭐할게요. 그리고 call you later 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ll 하면 전화하다, 연락하다, you 너에게 그리고 later 하면 나중에 즉 let me call you later,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가 코트 들어 드릴게요. 상대가 코트를 들고 있을 때, 옷을 들고 있을 때 내가 대신해서 좀 들고 있겠다, 들어 드리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코트 이외에도 가방이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들어 드리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 let me 제가 뭐뭐할게요. 그리고 hold your coa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도 역시 let me 다음에 hold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 hold 하면 붙들다, 붙잡고 있다, 들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hold your coat, 당신의 코트를 들고 있겠다. 즉 let me hold your coat, 제가 코트 들어 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w was your 이라는 표현인데요. how was 하면 뭐뭐는 어땠어? 이때 how 뒤에 있는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was,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는 너의 뭐뭐는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how was your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상대방이 했던 경험을, 즉 상대방이 했던 지난 경험을 물어보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유럽 여행은 어땠어? 상대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상대의 유럽 여행이 어떠했는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너의 유럽 여행이 내가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how was your 너의 뭐뭐는 어땠어? 그리고 trip, 여행이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your trip, 너의 여행은 어땠어? to, 그리고 장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to Europe, 유럽으로 간 여행, 즉 how was your trip to Europe, 유럽 여행은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늘 일은 어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를 물어보거나 또는 오늘 출근을 해서 그 직장일이 어땠는지 또는 상대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성과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how was your 너의 뭐뭐는 어땠어? 그리고 work, 간단하게 work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부사로 today,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work today? 오늘 일은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난주 휴가는 어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상대방이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또는 휴가를 갔었는데 그 휴가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how was your 너의 뭐뭐는 어땠어? 그리고 holiday, 이때 holiday 대신에 vacation 이라는 명사를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last week 하면 지난주 즉, how was your holiday last week? 지난주 휴가는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결혼 기념일 어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상대의 부부가, 상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했는지 즐겁게 보냈는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how was your 너의 뭐뭐는 어땠어? 그리고 wedding anniversary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edding 하면 결혼 그리고 anniversary 하면 기념일 이라는 중요한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how was your wedding anniversary? 결혼 기념일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생일 파티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상대가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했는데 친구와 함께 생일 파티를 했든 또는 가족과 함께 생일 파티를 가졌든 그 생일 파티가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how was your 너의 뭐뭐는 어땠어? 그리고 birthday party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birthday 하면 생일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how was your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루 동안 생각 좀 해볼게요. Let me think for a day. Let me think for a day. Let me think for a day. 제가 점심 낼게요. Let me pay for lunch. Let me pay for lunch. Let me pay for lunch. 제가 그 일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with it. Let me help you with it. Let me help you with it.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Let me call you later. Let me call you later. Let me call you later. 제가 코트 들어드릴게요. Let me hold your coat. Let me hold your coat. Let me hold your coat. 유럽 여행은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유럽? How was your trip to 유럽? How was your trip to 유럽? 오늘 일은 어땠어? How was your work today? How was your work today? How was your work today? 지난주 휴가는 어땠어? How was your holiday last week? How was your holiday last week? How was your holiday last week? 결혼 기념일 어땠어? How was your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어땠어? How was your birthday party? How was your birthday party? How was your birthday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 1 1 2 2 2 3 3